안녕하세요. 저는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오희정 교수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 K-바이오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저 연구실이 하고 있는 몰래큘러 레벨에서 폴리머를 디자인함으로써 원치 않는 부소들이나 약품들을 리얼타임으로 없앨 수 있고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테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소모의 세미나에서는 제가 바이올로지 쪽으로 완전히 전공한 건 아니지만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연구자로서 바이오 쪽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공동연구하는지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학부 연구를 가능한 일찍 시작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발표하고 많은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길은 항상 열려있는 것 같고요. 포답분들과 박사과정 관심있는 학생들은 항상 리쿠르팅에 문이 열려있습니다. 연락주십시오. 세미나 시간대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